쌍라마 봄난마 봄난마 아까 렉킹볼 집으니까 감소되는 장비의 술라 안 나오더만 함 더 해볼까 아 결국 운발이잖아요 리킹볼이랑 같이 쓸 장비가 많이 나오면 센거고 솔라 안나오면 약한거고 에이 운발겐 진절머리가 난다 개똥겐 에이게임 평가가 할수록 안좋아져 엿같애 진심이야 화염꾼 임마 계속 나오네 딴거좀 줘봐 도둑이라 좀 괜찮은가 슈퍼맨은 뭐가 바뀌는거지 이걸 육사비가 오우 탑 땜 뭐야 강력한 적이 라운드마다 두마리가 아니었어? 내가 잘못 이해했어? 라운드마다 두발인가 아니라 전체 게임 중 두발인가? 전체 두발이면 걔 이득인거 같은데 단독, 락픽 망투, 플라즈마 플라즈마 3번까지 사용 가능하면 낭두도 괜찮네 되게 괜찮네 시키면 스킬 연기 스킬 페널티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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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네 할만하네 아니면 그냥 오류로 제대로 작동하는 거야 애기 오징어 귀엽 애기 오징어 이번에는 맥킴볼 바로 강화하면 되겠네요 애기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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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파베랄이라 자 쟤는 독에 강하잖아 근데 뭐 독에 강하구나 그리고 너가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애 망투하단 건 개반들 개반들 망투가 독을 못 막네요 얘를 너무 사기친다 아무튼 이거 나도 기폭 장치에 있으니까 저걸로 끝낼 수 있겠죠 됐다 잡았다 아아 잠깐만 독에 강하지 실수할 뻔했네 당연히 레킹볼이죠 이거 너무 당연해서 딴 거 볼 필요도 없다 딴 거 그래도 강화 효과 좀 볼걸 최저 일단 보험으로 들고 가자 아이씨 돌려 아 아 이런 적이 일눈 주사위를 획득하지 않는다 저것도 제대로 작동 안하는 것 같은데 뭐 왜 캐버그가 많아 나왔다 원시적 이야망 자정부적 둘다 들고 가자 이거 세 개 다 좋네 이거 세 개 다 좋네 기계 다리 단도보다 좋다 영능 쓰면 탈댐 추가돼 영능 쓰면 탈댐 추가돼 영능 쓰면 탈댐 추가돼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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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율 와우 덱 세졌다 막는다가 이제 아이 저주 쫄리는데 저주 빼다 저주 빼다 빠잉 뒤집고 복수해야 한다 1,2,3을 뒤집을 수 있는데 내 덕이 필요한 건 4니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최소였어 쎄리 갈려 백은 쎈데 최소사였구나 괜찮긴 한데 굳이 장비가 아닌데 아닌데 아 5 2 어 2 아우아파 오네 땅땜 턴 좋게 근데 나 영능 아깝다 강화하면 되겠죠 장비 다 좋으니까 기계다리 두번 가능 기계다리 하자 기계다리가 딜이 제일 센데 적이 분노 무작위 아 해골색 예능 갑옷으로 잡기 편안해 피해가 없어 두리니까 간지럽구만 6댐이나 나가서 아 이걸 풀딜 박네요 아 이걸 풀딜 박네요 아 재수겄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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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마 붙어볼까? 아 장비 갖고 올걸 비행은 나가지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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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르내를 아직 안했어요 최저 들고 합시다 뭐란 얘기지 다 다 다 다 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봄에 회피 아우 시세 인마 되게 따점난다 해골만 아니었으면 좀 운영하기 편했을텐데 하필 해골이요 중독 떴으니까 이제 기계다리 빼도자 최저 들고 가서 코르넬리우스 업적부터 하고 완두콩 빼고 중독 넣으면 되겠다. 그러면 이제 총매 강화하고 18,9 아닌가 장비 장비 더 기다려볼까 그래 뭐 지금 급한거 아니니까 코르넬 잡고 다이올프 잡고 상점 보고 그 다음 강화도 될거같애 근데 다이올프가 도움이 안하지 악몽도 잼킹볼로 줄어드는거 봐 망투는 괜히 들고 왔네 다음 치명타에서 살아납니다 좀 천천히 때려야 하나 너무 빨리 때리면 안되겠다 때리면 안되겠다 흠 죽으라며 아니 썸먹어 trước dites 사port 응 결선 하고 행사 두회 comunidad 혹시 사실 대박 와우 다시 99인데? 대체 왜 여기서 54 나오는 거 아냐? 사과 다 먹고 냠냠냠냠냠냠 댕댕이 잡아 이제 댕댕이 독에 강하니까 이렇게 들고 가자 코르넬리오스 999 댕 맞고 버티는 없어지겠습니다 기계 다리 먼저 쓸걸 해골 때문에 주사위 줄어들어서 되게 성가시네 장수 없어 장수 없어 관장님은 독에 강합니다 디톡스 아 이런 아니랜다 세상에 이게 오가 주게 돼 이게 오가 주게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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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인데 거의 아이 6이라도 뜨면 딴 데라도 쓰지 상점 마지막 상점 끌 비빌 무게 완전히 레킹볼드기구만 이거 뭘 빼지 아 완발 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플라즈바 스크라크 스크라크 잠김과 빈결의 매력이 있습니다 영원히 공허한 눈이 너의 추락과 흔들림 그리고 계속되는 추락을 보았다는구나 서주 먹어라 스크라크 피해 감소 4 아우 줄라 5 5 나왔는데 빈결 먹었어 실드쌍 갓킹볼 4개 빈결 4개 빈결 아 왜 빈결만 떠요 아 왜 빈결만 떠요 30명 장비 잘 뜨면 이기고 장비 안 뜨면 지는 운발똥만 캔 모든 도전자가 아직 진정으로 바라는 걸 얻지 못했어 끔찍한 불운이구나 행운의 여인을 만난 흠 개 최대 불행이 아닐까 달성했다 코르넬리우스 좋아하는 음식 가치 없는 자의 영혼 싫어하는 것 버섯 호두 아이들의 웃음소리 케어리스 위스퍼 더 로드 영혼한 존재이기에 이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